아직 식구들 깨기도 전. 파수꾼처럼 집안을 누비는 나상의 여사. 할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이게 우리 집이다. 그렇게 집은 게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봐야지. 할머니, 할머니. 예. 학교 가야 돼요, 학교. 학교. 학교 가야지, 또. 학교 저기서 기다려야지, 저기서. 아이고. 아이고. 한 5분 후에 도착해요, 차. 아, 5분 후에 온다고? 네. 잘 들으시네. 내가 여기서 기다려야겠네. 네, 잠깐만. 아이고. 살뜰하게 할머니를 챙기는 손자 성찬 씨. 아이고, 아이고. 왔네, 딱 왔네. 할머니. 차 왔어요, 차. 덕분에 아슬아슬 지각을 면했다. 아이고. 할머니는 일주일에 4번 인근의 돌봄센터에 다니신다. 못 말리는 일 중독 때문이다. 혼자 계시다가 언제 어디, 이 넓은 데서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할머니 찾으러 다니려면 한참 귀도 어두우시니까 잘 듣지도 못하시니까. 곳곳 다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다니시니까 항상 갔다 오시면 일하시는 곳에 항상 계세요. 칸칸 마다 가득 고구마를 넣는 의국씨. 표정도 진지하다. 이국씨만의 노하우로 고구마를 굽는 중이다. 그런데 군고구마통 규모가 남다르다. 이걸 제작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큰 고구마 굽는 건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쇠 무게만 한 500kg 정도 나갈 거고요. 아주 굉장히 두꺼운 쇠로. 이걸 하려면 이걸 또 이제 구상을 해야 될 거예요, 디자인. 아, 디자인으로 직접 하신 거예요? 바꿔주고, 여기가 이제 고구마 저장고예요, 저장고. 아, 다 익은 거? 다 익은 거고는 여기다가. 이 디자인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게. 한 번에 50kg을 넣을 수 있는 고구마통. 대체 이걸 누가 다 먹는단 말인가. 아니나 다를까 손님들이 도착했다. 여기 나무 데크 위로 올라가서 잠깐 아리랜드 소개하겠습니다. 체험 활동을 위해 농장을 찾은 중학생들이다. 군고구마 아저씨에서 재빨리 변신한 의국 씨. 지금 여기 선생님 옆에 계신 분이 선생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정의국 선생님인데 정의국 선생님께 오늘 아리랜드 이야기하고 동백톱 이야기 한 10분 정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체험을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동백꽃이 더 예쁘죠? 빨간색에다가. 그런데 보통 꽃은 언제 피죠, 꽃이? 봄에 피잖아, 봄에. 그런데 이거는 겨울에 피고 있어요. 이 동백꽃은 새들이 먹이를 줍니다. 새들이 먹이를 주고 또한 벌에 먹이를 주고 여기에는 많은 꽃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 체험 교육은 의국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다.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하루 함께 여기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디에 하놨냐? 전직 교사, 애순 씨도 다시 선생님이 되는 시간. 천연 염색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양파로 물들이고 소목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매염제로 고착시키는 것이 백발하고 철 매염제니까 여러분이 다니면서 색깔을 골고루 잘 내세요. 교실 밖 미술 시간. 처음엔 좀 소심하게 손을 담그더니 여기저기 아이들을 독려하면 점점 과감한 색이 나온다. 친구야. 네? 더 책 진하게 하고 싶어? 아니요. 아니야? 그럼 이쪽은 어떤 식으로 할 건데? 방금 뿌리깔을 하고 왔어. 그래. 이때다 싶을 때 의국신 나무에 긴 줄을 건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자연을 닮은 색. 아이들이 많아도 누구 하나 같은 색을 내지 않는다. 고구마를 한두 개씩 먹게. 짠 하고 등장하는 의국시표 군고구마. 네. 고구마 드세요. 오. 이건 뭐 최고의 겨울 간식 아닌가. 어? 제가 산 고구마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 그래. 큰 거. 네. 저도요. 저도요. 체험 활동엔 꼭 먹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의국시의 주장. 야, 또.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맛있는 건 많고, 재밌는 것이 많은 곳. 이런 게 농촌이다. 말하고 싶은 것이다. 농사는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사는 교육의 현장이고, 또 농사는 건강을 찾는 치유의 현장이고, 또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의 현장. 문화예술들이 농촌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이렇게 인간이 마음을 열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현장에서는 농촌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시간. 물 빠진 시간에 맞춰 바닷가를 찾은 성천 씨. 저기가 조개 양식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개를 다 잡아서 여기서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시장으로 가져가시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작업하면 묻는 것도 여기서 한 번 다 씻어내고. 그렇게 하는 장소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 꽉 들어왔다가 나가면 여기가 이제 계속 물이 새로운 물이 바뀌는 거죠.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매일 오가는 깨끗한 바닷물. 오늘은 김장에 쓰려고 다물어왔다. 농도만 잘 맞추면 바닷물은 농작물에도 유용하다. 바다 가까우니까 이제 뭐 소금 소금도 좀 아끼고 이제 다 쓴 물은 또 소금이 많이 들어간 물은 풀 자라는데 뿌리면 풀도 죽고 그러거든요. 천연제출제에요. 네 천연제출제에요 진짜. 이래저래 바다 가까운 덕. 한 통 그득히 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잠시 후. 야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문이 밑이 바짝 잘려야지. 할 일을 앞에 두고 나상의 여사 목소리가 높아지셨다. 할머니는 할 일 생겨서 좋으시겠는데. 제일 행복한 모습이에요 어머니. 일거리 있는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꾼. 일꾼. 일거리를 보면 어머니 힘이 생겨가지고. 밤을 세세하더니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까지 나서 김장 준비를 하는데. 문득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일꾼. 여보. 안 내리는구만. 어? 아저씨 조금만 해도 돼. 여보 지금 아가씨들이 거의 다 오는데. 준비 얼마나 해놨냐고 그러잖아. 어디까지. 나중에 뚫어대는 걸 왜 지금 이렇게 벌려놓고 또 여기서 하냐고. 빨리 와 이것만 해. 구움만 해 봐. 얼굴도 보지 않는 남편에 참을 인자를 새기며 돌아서는 애순 씨. 의국 씨는 누가 왔다 갔는지 다른 일에 푹 빠져 있다. 제가 장술이 안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해요. 매듭을 딱딱 줘가지고 밤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도 지금 자리가 하던 거.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중간에. 나도 믿어주고 싶은데 오늘은 별 수가 없어요. 겨우 제자리를 찾은 남편. 배추를 절이는 일이 급하다. 올해 김장은 100포기 이상. 오. 어머니. 네. 오늘 누가 온 지야? 그런 게요. 안 오네. 왜 온대요? 놀라. 내가 왜 오나. 어디가 오해 살려. 누가 오는 걸까. 어머니는 혼란스럽다. 기상캐스터 배혜지